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좁은 길이에요. 커브를 싹 돌았는데 상대차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길 한가운데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운데로 오면 나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선 내가 피해야죠. 오른쪽 피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실까요? 멈추나요? 빵하나요? 두 개 다 했는데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출박차 조금 속도가 빨라 보이네요. 커브길인데. 커브를 돌자마자. 차가 있네요. 피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체를 발견하고 속도 줄이면서 오른쪽으로 멈추면서 빵 했는데 상대차 그냥 달려서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 출박차는. 아니, 제가 그 차 보고요. 저는 오른쪽으로 비켰어요. 그런데 계속 오길래 제가 빵 했어요. 그런데 그 차는 그냥 앞도 못 보고 그냥 제가 빵인데도 소리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상대표는 100%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대표 운전자 내가 피해달라고. 그러면서 과실비율은 50대 50이라고 주장한답니다. 이번 사고. 당연히 상대차가 잘못했죠. 상대차가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알죠. 그렇다면 과실비율은 어떨까요? 블박차 운전자 말대로 100대 0일까요? 아니면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여기 43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고 날 때는 한 45초 될 것 같아요. 보시죠. 44, 45. 2초반에 사고 납니다. 블박차는 빵 하면서 오른쪽으로 비켜주면서 거의 멈췄어요. 멈췄는데 상대차는 와서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가 있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피해 줬다. 그런데 상대차는 가운데로 계속 달려오면 어떡하냐. 보세요, 지금도. 가운데보다 더 이쪽으로. 원래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치우쳐서 오죠. 그리고 저기서 나는 비켜줬어요. 계속 오죠, 계속. 여기랑 여기랑. 이쪽이 더 넓어요. 결국 가상의 중앙선을 많이 침범했어요. 절반 이상 침범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하지 않고 그냥 와서 들이받습니다. 빵도 해 줬다. 빵을 늦게 해 줬을까요? 클락션 소리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클락션 누르면서. 나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멈췄지 않느냐. 나는 피해 줬지 않느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피하면 철조망이 있어서. 그리고 빵 해줬는데 나를 봤으면 내가 피할 때 저도 피해 갈 수 있었어야 되고 내가 빵 할 때 내가 빵 하는 클락션 소리를 들었으면 알아서 옆으로 핸들을 틀었으면서 하고 안 났는데 나는 잘못 없다. 그렇죠. 더 이상 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대차가 가운데로 오길래 피해 주고 돌아갈 줄 아는데 안 돌아가니까 빵 했고 그런데 와서 박으면 블박차 운전자라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저 차 계속 오네? 그럼 얼른 후진 기원은 뒤로 뒤로 막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100대 0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만 혹시 일부 판사는 블박차에게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뭘 꼬투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곳은 커브길이죠? 커브길에서 처음에는 오른쪽이 뭔가 좀 지저분해요. 여기 도로가 패이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지만 여기쯤에서는 이제 여기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서 천천히 붙었더라면 여기쯤으로 왔다면 상대차를 미리 발견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여기서가 아니라 이쪽으로 원을 이렇게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해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왔으면 상대차를 미리 발견하고 미리 빵해 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왼쪽으로 돌아 나왔느냐. 이걸 꼬투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표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했고 나는 피했고 80대 20이라고 할 판사도 있을 수는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대표는 앞을 못 봤어요.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놨으면 빵 하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봐야죠. 일부 판사가 블박차에게도 20%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번 사고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